달걀을 삶고 물에 뭐 하루종일 담가 놓는데도 이렇게 껍데기가 안 까져 가지고 흰자가 다 떨어져 나갔네 으 으 흰자가 다 떨어져 나갔어 차량 까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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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이따가 1시간 있다 음 집 떠나요 영국 아니 런던가요 런던 으 다른 지인 만나러 하루 자고 올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으 맛이 너무 없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